정말 잘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저런 추억을 준비하는 영화라면 여기서 더워주시겠어요 영화도 무대별로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셨어요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대박나세요 사랑하시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화도 잘 달렸으면 좋겠고요 영화도 잘 달렸으면 좋겠고요 동근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컨트롤이 안 돼요 저는 정준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방을 세 번 쐈어요 노래 실력은 안 늘었고요 소울만 충만해져서 왔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그리니랑 가상에서 왔어요 감성해주세요 감사합니다 !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인가라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자유롭게 보일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요.